오늘 말씀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난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을 향해서 가는 길에 제일 처음에 만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거대한 장벽, 홍해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왜 그런 것이 있을까요?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늘 그런 장벽들은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잘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장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그 홍해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원망 불평했죠 그때 모세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에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죠 그 홍해를 갈라진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서 계속해서 가난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가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만난 것이 뭐였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가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만난 것이 뭐였었습니까? 원망 불평했죠 そこでもまた恨みつぶやいたんですね 그런데 모세는 그때 뭐 했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불을 치적 기도했다고 그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을 가는 내내 늘 어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나갔을 때 그것이 어려움이 어려움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을 걸어갈 때까지 그 광약길에서 늘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천국길이 아니고 광약길이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으로 가는 이 도중에 살고 있는 이 삶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어려움들이 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곳이 천국이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일만 있다고 해서 늘 원망하고 불평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모습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잖아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목마른 그런 상황에 놓여질 때가 있다고요 정말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은 그런 힘든 상황에 놓여질 때가 있다고요 그럼 그때 우리 뭐 해야 될까요?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반하고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왜 그 목마른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정답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호하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목마름 앞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보면 문제가 다 목말름인 것 같아요 목말름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름대로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름대로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목말름하면서 사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깨져서 힘든 삶을 살면서 그 인간관계에 목말름하면서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건강에 목말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자식 잘 되는 것 이거에 목말름하면서 사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안정된 직장 이거에 목말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쵸? 작게는 풍성한 머리숱을 막 목말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아까 그 아침을 약속을 하지만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에 까가 있는 사람 크고 작은 목마름 속에서 제가 살아가는 사람 큰 고 작은 목말름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의 작은 파악物 하나에서 이 사이에 목말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돈에 목말름하는 사람은요 돈을 많이 벌면 내가 돈으로부터 목말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안한 가정 이곳에 목말라 하는 사람은 빨리 결혼해서 애 낳고 잘 가정 끌어야지 이러면 평안한 가정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 만을 위해서 살고 우리 가정 우리 가정만 하면서 직장 직장 구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의 결과들은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그게 해결책인 줄 알고 그렇게 번 돈이 말할 쓴물이 돼서 내가 평생 쓴물을 마시면서 살아가는 그런 걸 본다고요 결혼, 자녀, 평안한 가정 이것이 해결책인 줄 알고 섣불리한 결혼 그것이 평생의 말할 쓴물이 돼서 쓴물을 마시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다 자식만을 보고 살았는데 그 자식이 마라의 쓴물이 돼서 그 쓴물을 마시면서 사는 사람들을 본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들의 목마름은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의 목마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된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장, 13절, 14절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세상의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릅니다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그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의 솟아나는 센물이 되리라 많은 사람들은 내 세상의 목마름을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목마름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것 내 목마름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는 누구나가 크고 작은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우리는 그 목마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시셨던 그 모세의 모습처럼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랍니다 우리의 목마름 세상 것으로는 안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 주시는 그 물을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라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어디에 도착했다고 합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엘림은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림은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물이 12개가 있다 종료나무가 70개가 심겨져 있다 사막에 물이 풍성하고 먹을 것이 풍성한 곳이 죽을 것 같은 그 사막 가운데 생명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엘림은 마라에서 10km도 안되는 곳에 있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라의 쓴물 앞에 있을 이거는요 누구나 피해갈 수가 없어요 누구나 인생의 마라의 쓴물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냥 마음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라의 뒤에 있는 엘림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마라 뒤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엘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엘림은 사막 한가운데 있었죠 광야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림을 세상 속에 있는 교회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엘림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곳이었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있었던 곳이었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에게 주어진 곳이었고 광야의 지침과 피곤함에 안식을 취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엘림을 교회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세우신 이 아가페 교회가 이 땅에 엘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몸과 마음で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로 안식을 취하는 곳이었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축복이 보호하시는 그런 곳이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는 곳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유하는 이 아가페 교회가 정말 이 땅에 이 일본 땅에 엘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성전을 그런 엘림으로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바라는 것은 우리들의 한 가정 한 가정이 이 땅에 엘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매일 세상 속에 나가서 일하고 지친 몸을 가지고 지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죠 그때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는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집이 세상보다 더 힘든 가정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없을 거예요 정말 우리 가정이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크리스찬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세상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런 집이 성도들 가정의 가정 안에 있다니까요 그런 가정을 전문용으로 뭐라고 해요 그런 집 구석이라고 해요 그런 집 구석이라고 해요 그런 집 구석이라고 해요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간구하기는 우리가 섬기는 이 아가페 교회와 또 우리 한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축복이 있는 그런 생명이 있는 엘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엘림을 만들기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쳐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교회가 엘림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가정의 엘림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인생에 막다다 부딪히는 그 마라의 쓴 물 앞에서 불평하지 않고 それは人生で 대꾸하される 네가 人生의 말은 네가 믿지る前에 恨みつばやかない こと 엄마하지 않고 후회を言わない こと 포기하지 않고 諦めない 그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신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むしろ 神様に 信頼을 信じていく 신고가 必要 이 아가페 교회가 그런 믿음으로 똘똘 묻혀있을 때 바로 이 교회가 엘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각 가정 가정이 그런 믿음으로 똘똘 뭉쳐있을 때 우리의 가정이 엘림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엘림은 잠시 지나가는 곳이에요 잠시 지나가는 곳이지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엘림으로 만드시고 가난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진정한 가난한 땅 천국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진정한 가난한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하랍니다 아멘 우리 앞에는 분명히 마라에 쓴 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그 마라 뒤에 준비하시는 엘림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랍니다 그래서 그 마라 앞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고 이 땅을 바라보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곳 하늘을 향해서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랍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에 이 메시지에 함께 찬양하고 축하랄 祈りたいと思います